아 아 아 아 아 있잖아요 매실이 주문이 들어왔거든 예 그 어제 오늘 우리 충청도에 여기 방문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가야 되는데 꼭 직접 우리가 갔다 갈 수 있기라 그래 가지고 지금부터 이 굵고 좋은 거를 따야 되요 예 알겠습니까 예 눈이 부어도 빨리 알고 나중에 좀 지나면 더워지기 때문에요 예 지금 안하면 일 못합니다 예 그러면 무조건 아침 시간 일찍 예 출발 요 여기부터 닦아요 예 그럴까요 예 예 요구의 거는 사다리에 있어야 안 되겠어요 저희의 그런 세대를 의해서 남겨 놓지 세대를 세대를 식사로 주자고 예 아 이사람 이것도 팔아야 되는데 이사람 뭘 식사를 해 세대 식사 가지 먹을 거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옛날에 세대 세대 식사하지 가도 먹을 거 너무 많아요 큰 것 빼고는 예 야생인데요 커요 커 알도 굵고 한 몇 번 정도는 내가 가지 치긴 했는데 이제는 저절로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가지도 안 쳐요 안 달리면 손해잖아 응 요즘 그전에는 여보세요 여기 이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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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끝에 이렇게 많이 달리잖아 가지 안 쳤는데 가지 쳤으면 이제 요 하나도 못 여긴 안 나오는 거지 응 가지 치면 이제 뭔가 구매하려고 하구요 진 선생님 요런거 싸고 농작물 수확하는거 올봄 처음이죠 예 예 대식 같은거 처음 따보죠 예 이런 시간부터 예 이건 좀 할일이 없었지 도시해서 뭐 할일 있나 속아서 내려 놔야 돼요 찬란도 못 놔둬요 아침에 실어갖고 불거니까 예 놔두는 게 괜찮은데 고개 다 바로 대가지고요 길어가지고 바로 얼음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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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는 매실이 실하다 여름에 부전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처음 따네요 까만거 있지 까만거만 하나하나 알라리 따야되요 알았라리 따야되요 오전에 일을 다 끝내야되요 손님, 이건 뭐예요? 이게 보리자라고 해요 생채식 하는 사람들은 찌를 분리해서 갈아서 먹으면 뜨름뜨름하고 달콤하거든요 굉장하죠 황사능 성분이 빨간 것만 이거 조금 따고 나면 새들이 전부 다 입에 하나씩 물고 그냥 다 들고 가요 여기 빨간 것 많다 여기도 저기 멧돼지가 내려왔어요 예, 다 난리 났죠 신선생,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한 주먹, 배고픈데 목도 마르고 다 아이, 먹어봐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기 싫어? 원래? 아침 시간에? 아니, 목마른 물 대신 좀 마셔도 되지 목 안 마르거든요 아, 저기 멧돼지가요 진흙 목욕을 하려고 저기 있잖아요 맨날, 맨날 여기서 여기서 노문데 장소잖아요 자기들이 옆에도 완전히 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 뭉개가지고 자기들이 목욕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을 흑장공사에 다 한거지 사이롭게 지내야지 어쩌겠어요 콩이가, 멧돼지가 자꾸 내려오니까 쟤가 싸울 수도 없잖아 쟤가 쟤가 무서우니까 쟤가 싸우면 뭐하겠어요 멧돼지않게 위가족이 때려지어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약간 올려야돼 이렇게 이렇게 치켜올려야돼 그래야 여기 보여 이렇게 하면 안보이고 치켜올려서 밑에서 빨아야돼 조금 식량을 좀 저장을 하자고요 네 저장하지 말까? 네 네 이게 잠깐이거든요 어디로 잠깐이에요 만족할 때 아이 욕심도 없단 말이야 응 응 신이 없는 것도 좀 그렇잖아 짜증나잖아 응 욕하고 난리났네 여기서 응 아이고 아이고 완전 난리났네 여기 진짜 많은데로 갑시다 출발 어디 진짜 많아 좋은데 있어 갑시다 출발 출발 어찌 알았지 어찌 알았지 이거 많이 quantity 얌어찌 알았지 아 어찌 알았지 아 어찌 알았지 여기 이케 도Á 출발 ürer 출발 제 동물빰로 우럭 새들도 막 요즘은 오디 똥 싸더라구 하도 많이 먹어 오기도 한 2달 말까지는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좀 덜 익은 열매들 있잖아요 이렇게까지는 계속 나오죠 그렇지 이거를 하려면 나물들이 이제 다 처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딱을 좀 놔주는거지 신선생님 우리 과일이 없으면 말이야 이런거 따먹고 살아요 이것밖에 먹을게 없는거에요 안그래요? 맞아요 잠깐만 깎아봐라 난 하나 좀 먹을까? 야생에서 자라는게 제일 좋지 응 엄청 달잖아 이런거 어디는 원래 훔쳐먹고 나면은 표가 나 입술같은데 이빨같은데 딱 끼워가지고 새에까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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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아플 때 어깨 통증 아플 때 이렇게 운동하는거 다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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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 여기 완전 난리가 났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와 앓 아들이 너무 많은 성장을 하면서 고뭇나무가 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거지? 끝쪽으로 한번 봐봐요 이가 많은데 지금 전에 내가 올라갈테니까 좀 받아줄래요? 위험하겠어요 아니 여기니까 이쪽 보니까 예 안올라가시는지 아 겁이 많네 먹고살기 위해서 올랐고 나무를 파는거지 그럼 아 참네 저 마녀야 우리가 왜 먹고살죠 약초 조금 팔아가지고 말이야 빗갖고 나네 먹을게 어디있나 이 사람이 말이야 나무 탈출 달고 그러는거지 내가 나무 탈게 아이씨이씨 아이씨이씨 아이씨 양식을 위해서 이걸 들이밀으란 말이야 소코리를 양식을 바로 지금 받아야지 위험해요 위험하기에는 먹고살아야지 위험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니깐 묵는거를 위해서라면 내가 매개살려야되잖아 신소생을 안그래요? 예 좀만 더 올라갈까? 아 안돼요 어허 참 답답하네 가만히 있어요 뒤쪽에서 아 참 답답하네 어디를 이렇게 딸때 딱 해서 묵어야죠 거기 낭떠러지 인데요 안 위험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낭떠러지 그런게 뭔 소용이 있어 나한테 지금 이게 살려야지 아이고 이거 뭐야 벌레 에이 벌레 아이씨이 너무 크다 이게 뭐야 누게 벌레야 예 저리 가 아이고 내가 묵고 묵고 살라고 낭떠러지도 탔다 아이고 저 이 산타가지고 요렇게 내려왔지 내가 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봐봐 봐봐 이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지 이거면 한 한 3일은 먹겠나? 참이로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이제 그만 할게요 네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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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나는 일하면 열 몇 시간씩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10분에 놓고 가자 그러는 거잖아. 힘들어요. 10분에 1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못하겠어? 그래 들고 가 그러면 이제 들어. 아주 그냥 들고 가라 가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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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ذهb.